짠 김매로의 재미쇼 오이 지니 요 왓스업 요 맨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거짓말 찜찍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오세요 타이트하게 아 나 심장해 잠깐 아 이거 맥박스가 똑같아 될텐데 말씀하세요 준비됐습니까? 아 맥박스가 자꾸 빨리 나 찐이는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과감한 의상을 입고 숨겨져 있는 끼를 마음껏 표출하고 싶다 노 노 노 나왔습니다 진실 자 옷 갈아입자 일로와 빨리 나 찐이는 제작진이 준 대본이 또는 이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나 그냥 내버려 두면 훨씬 더 재미있을텐데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좋다고요? 자 지금이 좋다고 그랬죠 시대 문화 열려라 야망이 큰 사람이구만 아니살아 무슨 말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걸리죠 나를 좀 전기 충격을 한번 줘보세요 거짓말 할 수 있게 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누가 있어? 뭐야? 인터뷰를 하고 그래 오케이 한 번쯤은 찐이 대신에 다른 크리에이터와 찍어보고 싶다 예수야 노 절대 노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절대 노 절대 노 뭐라고 했어요? 왜요? 한 번쯤은 찐이도 같이 세미 세미 형이 세미 형 나는 지난번 노파 후에 집에 가서 심의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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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했을까요? 오 했다니까요 믿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오늘은요 한자가 심해 해 입니다 해 깊은 바다로 가자 바다 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해 생물 2탄입니다 귀여운데 오싹해 심해 생물 뭘 들고있죠? 이게 뭡니까? 어때요? 귀여워요 완전 귀엽지 않아요? 오늘 저희랑 날 말랑이 말랑이 저도 하나 주십시오 짜잔 어허 갑자기 저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공부요 플라티트 플라티트로테트 네 여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요? 반동 못봤는데? 잠깐만요 안됩니다 백님 백님 이런 똑똑한 이미지 안돼요 조금만 보자 10초만 10초만 보자 10초만 보자 자 저희가 공부를 열공을 했습니다 열공을 한 후에 첫번째는 바로 심해 생물의 이름을 맞추는 낱말 배열하기가 되겠는데요 딱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알아야 보이죠 첫번째 문제 주세요 정답 배로 네 큰바다거미 딩동댕 예스 누구이시죠 이 정도야 정답 네 아 이렇게 하시는게 어딨어요 찐이 비늘 치세 땡 아 비늘 치세세 세치 세피 치니 땡 찐이 샛비늘 치 딩동댕 이게 무슨 단어여? 뭘로 그랬어 배웠어? 배로 대왕 오징어 뱅동배 아 사용도 시간을 주셔야죠 정답! 찐니! 우무문어 뱅동땡 찐니 왜 그러는거야? 내가 찢었잖아 아... 자홍심상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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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심상해상 고맙습니다 한글자로 빼시면 돼요 정답! 배로 자홍심상 해상 땡 제가 했어요 아! 자홍심해상 땡 아 자홍심 자홍심 해상 아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자홍심해상 정답! 자홍심해상 뱅동댕 심해의 생물은 우리나라 바다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심해 생물을 발견해서 이름을 직접 지을 수도 있습니다 윤찐고기 찐니고기 찐니고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아... 웰시코기같이 귀엽겠죠? 오! 오싹해 심해의 찐니고기 아...그래요? 붕어빵 아닌가? 여고프네요 붕어빵 되게 좋아하는데 오싹해 응? 이상해 이게 이제 뭐야 이게? 눈이고 입이거든요 등에 튀김판이 있어 배로고기 여러분 지금 한번 스케치북에다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엉뚱한 고기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물고기를 그려보시기를 기억합니다 뭐 물고기 아니어도 좋고요 생물이면 됩니다 짜란 스튜디오가 갑자기 하얘졌죠 문 뒤에다가 저희가 심해 생물 중에 독특한 친구 한 친구를 그려보도록 Jones 아 너무 真的 오오오오오 조uds 딸 고구마 고구마 너무 징그러워 어떡해 왜 본인 얼굴을 그렸죠? 베로님 그려드린거야 제가 그래요? 베로님이네 자 이름 호텔 하나? 볼록 머리가 이제 2대8이잖아요 2대8 호텔 느끼 물고기 와 손은 손으로 치면서 칠해서 여러분도 칠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다 코도 또 가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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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짠 짜잔 너무 귀여워 그렇죠 내가 말씀드린가? 네 꿈과 환상의 심혜생물 어떻습니까? 대니씨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뱁뱁뱁뱁뱁뱁한 심혜생물 여러분만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인사드릴까요? 깊은 바다로 가자 바다 해 안녕 안녕 집에 가서 해나겠다 짜잔 와우 김베로의 재미 쇽 까크 뭐 인사드리는 가크 타이 고기 공에 고기 누군 날개 생각 혹시 Demais 마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